펑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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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 안녕하세요. 올라? 올라? 안녕하세요. 제가 뚜껑을 뭐라고 놓을까 하다가 나날이 발전하는 여러분의 눈부신 스페인어 실력 향상과 우리 모두의 썸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썸을 타면 제가 불륜 조장 혐의로 잘못한 음발치를 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자 안보이게 몰래 몰래 잘 타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수업을 조금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실물이랑 완전 똑같죠? 이거 다 온라인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진짜 똑같지 않아요? 엄청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이 사진 프로필 사진에 비화가 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시는 PD님한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프로필 사진 3장을 보내주고 3장 다 맘에 안드시면 300장이 더 있으니 사진을 보내드리겠다 이랬는데 이게 선택이 됐어요. 자 맘에 안드셨나 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물과 사진이 겁나 똑같은 클라라 선생님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페인어를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자체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스페인어 교육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또 다른 재미있는 컨셉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레고 기쁩니다. 자 스페인어 이름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 이름 모르고 왔어요? 클라라 이렇게 읽잖아요. 그쵸? 요즘 핫하네. 걔 누구죠? 클라라 좋아해요? 클라라? 아 많이 좋아해요? 아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클라라랑 저랑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저는 클라라라고 읽어줘야 되고요. 발음이 조금 달라요. 이제 우리 수업은 제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읽는 방법. 스페인어 A, B, C, D, 알파벳부터 읽는 방법까지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나다라 배우듯이 아이와 엄마인 것처럼 걸음마 하듯이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스페인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처음 접해보는 스페인어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이 어떤 것 같아요? 클라라. 어떤 것 같아요? 클라라. 아 예뻐요? 저는 왠지 내가 엎드려 절 받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름이 예뻐요? 아니면 이름도 예뻐요? 어 이름도 예뻐요? 자 미안하다. 내가 지금 계속 국어라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뭐 소개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요. 지금 아 이거요. 그렇죠. 영어로는 이제 클레어라는 이름이랑 어원은 같아요. 이제 맑은 명확한 명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제 끈은 이제 스페인어 이름이에요. 라틴어에서 온 이름이고요.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사실 많이 달라요. 사실 많이 다른데 그거 사실은 스페인이랑 중남미랑 다르다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 맞아요. 스페인이랑 중남미랑 다르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스페인어를 쓰는 인구가 5억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 스페인식 스페인어를 쓰는 인구는 정말 스페인 인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남미 스타일의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차이가 있다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 배우는 내용을 온라인에서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3주 동안 6번 수업을 해가지고 얼만큼 스페인어 할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뭐 썸타 할 수 있는 정도 결혼 주고 힘들다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제가 제 입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안녕 반가워 그러니까 스페인어 읽는 방법이랑 인사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배우고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그쵸? 스페인어 읽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다른 언어들과 비교해서 그리고 언제나 이제 문화상식적인 부분이 곁들여지는데 라틴 아메리카는 어디고 남미는 어디냐 이거 무엇이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약간 공감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 언어가 사용 많이 사용되는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그냥 기본적인 상식 같은 정보들 있죠. 그런 상식을 나누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내일이 되겠죠. 그쵸? 내일은 나는 뭐뭐를 안다. 이거 뭐냐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들을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추들의 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면 마추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문화적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화장실 어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쵸?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거 될 수도 있어요. 나이트가 될 수도 있고 클럽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뭐가 어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 이제 그렇게 묻는 정도의 표현을 배우게 되고 세 번째 시간에는 나스트로노미아라고 하는 이제 스페인 중남미의 식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나는 한국어를 잘한다. 나는 스페인어를 잘한다. 혹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나는 너를 싫어한다. 이런 것과 같은 일반적인 그런 동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먹다 마시다 춤추다. 이런 일반적인 동사들을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어떤 동사들인지 같이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5강에서는요. 이제 다섯 번째 시간에는 뭐 원하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원 투 투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건 거죠. 뭐 뭐 하고 싶다. 자 그리고 아까 4강에서 뛰어넘었는데 여기서는 좀 독특한 문화들이 있어요. 남미에만 있는 거. 어이가 없다. 이런 거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변기에 날개가 없다니. 이런 상황 있잖아요. 스쿼트 자세로 볼일을 봐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그런 아주 재미있는 문화적 차이점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5강에서는 이제 문법적인 내용은 나는 뭔가를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쿠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6강에서는 너는 나를 좋아하니 나는 널 좋아한다. 자 이렇게 나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문법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라이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강에서는 우리가 같이 마지막 쫑파티 하는 겸 해서 딱고를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딱고를 말면서 같이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소개가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스페인어가 워낙 생소해가지고 이런 거 들어도 읽어봐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스페인어 수업이잖아요. 어학당이니까 스페인어 스킬을 향상하는데 가장 많이 이제 수업이 치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아무것도 이렇게 스페인어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회화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화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적인 설명을 곁들이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될 건데 자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금 다 공감하시겠지만 뭔가 외국어를 배우기에 지금 다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는 할 거 없이 다 너무 늙었어요. 지금 외국어로 공부하기에는 공감하지 않아요? 단어도 잘 안 헤어지고 막 이렇게 옛날처럼 애들 영어 유치원과 선생님이 계속 영어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고 이런 거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I am glara 이런 문장이 있으면 I가 나는이고 M은 뭐뭐이다다. 그래서 나는 glara이다. 이런 문장의 구조를 이해해야지 그 문장을 가지고 I am a student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내는 그런 내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문법 위주의 설명으로 아마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또 우리의 수업 소개가 되는 건데요. 제가 당초 목표했던 이 정도면 썸을 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중남미의 멋진 남자 여자들과 썸을 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썸 탈 수 있을 거지 않아요? 안녕 반갑다 너 예쁘다. 나는 누구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네 집 어디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네 집 어디냐? 그리고 나는 스페인어를 잘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난 너랑 사귀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딱고를 말아주는 거죠. 자 썸 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탈 수 있겠죠? 없을까요? 탈 수 있겠죠? 자 지금은요. 이제 스페인어 하기 전에 한 가지 순서 더 있는데요. 잠깐만 주변 친구들이랑 대화를 좀 하도록 할게요. 2분 정도만. 그래서 어떤 내용 물어봐야 되냐면 통상명은 하면 좋겠죠. 그렇죠? 이름 얘기하고 또 여기 왜 왔는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여기 왜 왔는지 그런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친이, 여친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꼭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여쭤볼 수는 없겠지만 그 어떤 한 분을 몇 명을 지목해서 친구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잠깐은 좀 편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하면서 짝꿍 지어서 얘기하고 녹음해서 제출을 하고 그런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친구들이랑 아무나 한 명 찍어가지고 이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왜 왔는지 그리고 남친, 여친이가 있는지 그것 좀 물어봐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 이 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대답을 그렇게 안 하시더니 겁나 수다쟁이네요. 어떻게 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딱 세 가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같이 얘기 나누셨죠? 그렇죠? 이름이 뭐예요? 대학생이시고 3학년 저 많이 조사하셨군요. 여친이는 있어요? 아, 그거 안 물어봤어요. 여친이 있어요? 없어요. 자, 안타깝네요. 여기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봐요. 자, 잘 오셨어요. 근데 스페인어 왜 배우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언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스페인어 좀 배운 다음에 제가 가서 거기서 영원히 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멋진 남자 만나서 지금 업무 중에 나오신 거예요? 오, 진짜 좋네요. 오, 대박이다. 네. 콜롬비아요? 저 몰라요. 우리 만난 자가 없어요, 거기서? 네? 아, 시골에 있어가지고 모르는구나. 아, 그랬구나. 여기 며칠 있다가 그 인도, 인도, 인도한타? 그분의 수업에 콜롬비아에 계셨던 분이 오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어, 그랬구나. 자, 우리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인어 배우는긴 배우는데 배우는 목적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간 많아서 오신 분도 있고 보통 여행 가려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행 가려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왜 배우고 또 그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요즘에 스페인어 배우려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이유가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여행 가거나 아니면 주재원 나가거나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다양해요. 요즘 대학생들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거가 영어만 해도 모질란가 봐요. 스페인어 해야 돼요. 그래서 제2외국어로 배우는 그런 스펙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도 많이 늘어났고요. 자, 일단은 스페인어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적인 위상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스페인어 사용하는 인구가 5억이 넘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5억이 넘고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 1위. 짱 쉬워요. 물론 모든 언어든지 간에 조금 가면 어려워요.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쉬워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로맨틱한 언어 1위. 이건 검증된 번호거든요. 제가 썼어요. 제가 들어봤는데 왠지 그런 것 같아서 이걸로 사랑 고백하면 막 노가 없어질 것 같고 이런 느낌. 자, 그리고 미국 인구 5명 중 1명은 히스패닉이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맨날 미국 많이 가잖아요. 여행도 가고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스페인어만 해도 생활이 가능하죠. 그런데 아마 이거가 공식적인 추산이니까 거기에 불법 체류가 워낙 많잖아요.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세계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언어 자체의 매력이 되게 커요. 들어보셨겠지만 막 이런 것 같고 까르르르 이런 것 같잖아요. 언어가 되게 재미있고 매력이 있어요. 예쁜 언어니까 발음도 열심히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또 실용성 높다고 지금 지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빨간색으로 된 거가 스페인어 쓰는 나라예요. 물론 지도 일부를 이렇게 잘라낸 거지만 스페인어 쓰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당연히 여기 브라질 제외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색깔이 좀 안 나왔는데 여기 유럽이고 여기 아프리카거든요. 지금 당연히 유럽이 스페인에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모로코 얘기하는 거죠. 그쵸? 여기도 있고 아프리카 한가월인데도 스페인어 쓰는 나라 있어요. 이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적독인이라고 스페인 식민지였던 나라 있거든요. 그리고 필리핀도 옛날 스페인 식민지여서 말이 엄청 비슷해요. 한 달 여섯 번 배우시고 필리핀 가면은 비슷한 단어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된다. 아까 언급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요즘 스펙 때문에도 많이 해요. 그 중남미에 워낙 많잖아요. 우리 대기업들이 거기다 진출을 해 있고요. 보통 하는 거 보니까 제조, 제조기지를 쓰기도 하는데 플랜트 산업을 되게 많이, 플랜트 산업 되게 많이 해서 브라질 막 오늘 축구 보셨어요? 나 어떡하지? 오면서 계속 걱정했어요. 걔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 브라질, 참고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브라질을 7대 1로 줬어요. 그쵸? 여러 가지 기록을 다 갱신하는 그런 역사를 쓰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막 쌩쌩 달리고 있는 지하철이 우리나라 사람들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발전소도 굉장히 많고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요. 주재원으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한국의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남기는 언어예요. 중남미 많이 팔아서 그러는 건데 무역 효자 지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영어의 위력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건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남미 가서 뭔가 여행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뭔가 하려면 스페인어 해야 돼요. 딴 데 가면 웬만하면 영어 다 하잖아요. 그때 스탠다드 영어 할 수 있잖아요. 유럽 애들은. 스페인어들은 잘 못해요. 영어를. 그리고 자신의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영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꽃할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가깝게 느끼기도 해요. 문화적인 측면으로. 그렇죠. 이제 할아버지들 갔다 오니까 왠지 친근한 것 같고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본 것 같구만. 이런 것도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도 많아요. 메시. 그렇죠. 메시도 유명하고 피카소도 유명하고 노벨상 수상자인 바블로 네로다 이런 사람들도 유명하고 꽤 유명한 배우들도 많고 셀럽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있고요. 자, 또 이것도 문화적인 측면 볼 수 있는데 가볼 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가볼 데가 많죠. 마취픽쥬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우윤희 사막이라고 정보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금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하얗다 보니까 우기 때 물이 차면 비치는 거예요. 바닥이 하얗으니까 소금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하늘과 데칼코만이 되는 장면을 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과스 폭포고 여기는 브라질에 있는 이제 오아시스가 많이 있는 어떤 사막이에요. 지금 보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프린트에.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우리가 스페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자, 여기서는 내 짝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사냥을 헌팅을 가기 위해서는 스페인어가 기본 필수 옵션이에요. 자, 남미의 미녀. 미남미녀들은 영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훈남은요들의 천국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김태희가 밭을 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자, 콜롬비아에서는 전지연이 콜롬비아에서는 전지연이 축구장을 청소하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자, 예쁜 훈남은요들도 너무 많고요. 자, 지금 저 미남모임 있잖아요. 이거 브라질의 흔한 조기축구회예요. 제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 지인을 섭외했어요. 정말이에요. 브라질의 흔한 조기축구회는 축구차고 밤에 가서 노는 거예요. 흔한 조기축구회라는 말이 중요하죠. 자, 베네수엘라의 흔한 클럽파티. 흔녀들이에요. 특별녀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기회는 준비자인데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열심히 기회가 있을 때 열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스페인어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읽는 방법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스페인어 읽기요. 자, 여러분 스페인어도요. 이렇게 똑같은 영어랑 똑같은 알파벳 철자를 사용을 해줘요. 이렇게 써주는데 눈으로 일단 한번 쭉 따라서 보실게요. 영어랑 분명히 차이점이 있겠죠. 똑같진 않아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빨간색 박스가 쳐있는 거가 영어랑은 다른 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쭉 한번 봤으면 우리가 이제 저걸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기 꼭대기에 보니까는 뭐라고 써있는지 저 말부터 한번 좀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저기 꼭대기에 보니까 자, 이렇게 생긴 말이 있죠. 그쵸?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알파벳 또 라고 읽는 거가 중요해요. 알파벳 또 라고 읽는 거 중요한데 뜻은 뭘까요? 알파벳이 되겠죠. 이 정도예요. 엄청 시시하고 어이없는 언어니까 자, 이제부터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A부터 G까지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진짜 가나다라 수업이니까 계속 따라서 읽어야 돼요. 열심히 따라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랑 어떻게 다른 철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주의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아, 메, 세, 채, 네, 에 에 빠졌다. 에예요. 에 빠진 거 써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E가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이름은 에예요. 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저거까지 포함해서 읽도록 자 그런데 이거 두 개 쓰인 거야 라고 막 강조하고 싶을 때는 혀를 막 떨어주는 거예요 R, R, R 이건 이따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노래방 아니에요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S, D, U, V, W, X, Y, Z 그렇죠 영어랑 비슷한데 이름들이 참 많이 다르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A, B, C, CH, D, E, F, G, H, I, J, K, L, E, M, N, N, O, P, Q, R, R, S, T, U, V, W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더블레예요 이거 뭘까요 이름이 좀 중요한데 더블레 뭔 거 같아요 더블이에요 더블 그래서 영어 더블 U잖아요 스페인은 W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두 개 있으니까 V가 두 개 있는 거니까 자 다음에는 이름이 좀 웃긴데요 달팽이 엑기스 홍삼 엑기스 그런 발음 똑같아요 자 읽어보죠 엑기스 이그리에가 세타 엄청 잘하셨어요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제가 외우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뇌를 열심히 회전시키면서 스스로 외워야 하는 거예요 당장 외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애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피우시는 애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체 있죠 체 이거 영어에 이 발음 있어요 있는데 이제 철자에 따로 들어있진 않잖아요 근데 스페인어에는 A, B, C, D, E, F, G 할 때 그 철자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스페인어에는 과거에는 사실 얘는 개별된 독립된 철자였는데 한 몇 년 전에 문법이 개정돼서 지금 C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들어가 있다는 의미는 이거겠죠 사전 찾으면은 그 C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고 그리고 L이 한 개짜리가 아니고 L 두 개짜리 있어요 이건 특별한 거죠 자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A, E, 그렇죠? 자 또 이거는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그쵸? N 위에 이렇게 물개 표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N, E, N, E 자 그리고 두 개 있을 때는 강조해주기 위해서 L, E, L, E 자 발음을 천천히 해볼 거니까요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본 그 알파벳도 있죠 그 알파벳도가 철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나 보니까 모음이 다섯 개 자음이 22개예요 아까 세보진 않았겠지만 이렇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그 모음 다섯 개가 어떤 거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모음을 알아야지 뭔가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모음 다섯 개가 뭐가 있는지 먼저 볼 건데요 자 이거는 그냥 보는 순간 외울 수 있죠 그쵸? 자 모음 다섯 개 뭐 있어요? 틀리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섯 개 뭐 있죠? I, E, O, U 이렇게 이거 외우기 쉬우니까 또 금방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저 모음 다섯 개랑 자음 22개랑 만나가지고 나는 소리가 스페인어 이제 소리가 나고 읽는 방법이 되는 건 거죠 자 스페인어 읽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스페인어를 잘 읽는 팁을 몇 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팁 스페인어는요 영어를 발음기로 그냥 다 무시 개무시 완전 다 무시하고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미션 임파서블 있죠 자 스페인어를 뭐라고 읽을까요? 미시온 임포 시블레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욕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시블레 이렇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미시온 임포시블레 미시온 임포시블레 미시온 임포시블레 그렇게 읽으면 돼요 자 짱 쉽죠 그쵸? 자 그리고 이거 소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소시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따라 읽어보죠 소시알 소시알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아예 이호우 모음을 잘 기억하면서 또 자 이거 뜻은 똑같아요 소셜 에스페셜 뜻은 똑같고요 이건 어떻게 읽으면 돼요? 에스페셜 이렇게 읽겠죠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에스페셜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짱 간단하죠 이게 첫 번째 팁이에요 영어를 그냥 다 눈에 보이는 대로 풀어서 읽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팁 혀를 절대 굴리지 않아요 알 이런 거 없어요 혀 짧아도 돼요 상관없고 쫙쫙 펴는 게 중요해요 약간 뻣뻣하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영어를 먼저 하는 우리들은요 이 단어를 보고 말 이런 소리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스페인어 그렇게 읽지 않아요 어떻게 읽을까요? 바르코 자 읽어보죠 바르코 바르코 눈에 보이는 모든 철자를 발음하는 거예요 알 소리 보인다 그럼 바르 이렇게 발음을 해준다는 거예요 가끔 이거 진짜 요즘 애들은 이거 발음 못 고쳐요 영어를 너무 빨리 배워가지고 조기 교육의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막 이렇게 이 발음 절대 안 고쳐져서 제가 수업 시간에 협박을 하고는 해요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협박아서 다려버린다고 이렇게 자 여러분도 조심하시고요 자 저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마르고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고요 자 뜻은 배예요 배 뜻은 스스로 적어두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여행 가게 되면은 이 단어 짱 중요하겠죠 그쵸? 자 읽어보죠 인포르마시용 인포르마시용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영어에 션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T-I-O-N 스페너로 하면 무조건 시용이에요 시용 오케이 자 여러번 더 볼 수 있을 거니까 다른 팁도 보도록 할게요 자 거센 소리라고 하는 소리 있잖아요 뭐 카, 타, 파 막 이런 거 그거를 된 소리로 해주는 거예요 된 소리로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임포르탄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임포르탄테 자 다시 해보죠 시작 임포르탄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포르탄테 뜻은 뭘까요? 중요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인테레싼테 이건 뭘까요? 인테레스티 흥미로운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짱 쉽죠? 어이가 어이없는 웃음이죠 그거 그쵸? 너무 쉬워가지고 자 또 옆으로 가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자 따라 읽어보세요 코무니카스용 코무니카스용 뜻은 뭘까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IO에는 시용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요 자 또 내려와서 텔레비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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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텔레비전이 되겠죠 별거 없죠 아 네 이게 받침 소리 될 때는 텔레비시온 보다는 약간의 비음을 섞어서 텔레비시용 이렇게 발음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약간 코소리를 넣으면서 자 importante 코무니카스용 텔레비시용 그쵸? 끝의 소리는 약간 비음을 넣어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짚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4번인데요 마지막에 산티가 잘 잘 흐르게 할수록 아름다운 언어 여러분 최대한 천박스럽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촌티나게 촌스럽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싸보일까 이렇게 연구하면서 발음을 하면 스페인어 금방 잘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최대한의 촌티와 산티 그것이 정답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티가 잘 잘 흐를수록 아름답다 최대한의 촌티와 산티 그것이 정답 자 여러분 언제나 염두에 두시면서 자 스페인어 읽기 단어들을 보면서 직접 한번 읽어볼 거예요 첫 번째 알파벳도가 있는데 제 이름은 당장은 안 외워질 수도 있어요 비보고 뭐라고 했던 거예요 배 배라고 했던 거죠 배라고 했던 거고 쟤는 비읍의 음가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냥 다 필요 없고 비읍 소리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 아예 이후 모음이랑 붙여보니까 자 바베 비보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쉽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베 비보부 이렇게 두 번 안 읽어도 되겠죠 그냥 바베 비보부 해주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에 있는 단어 그럼 어떻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강세가 아직 안 배웠지만 강세가 있으면 그냥 강세를 세게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베베 베베 뜻은 뭘까요 베이비 그거예요 남친이 여친이한테 가서 베베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단어도 한번 읽어보죠 이건 어떻게 읽어요 자 따라 읽어보죠 바나나 바나나 번네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영어는 엄청 어려워요 이 아 라고 하는 모음 하나가 아도 됐다 애도 됐다 어도 됐다 그래서 맨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나나 이렇게 정직하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C는요 이름은 세였어요 세 이름은 세고요 얘는 약간 기억해줘야 될 거가 있는데 아에 이 오 오 중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 오 우를 만나면 까 꼬 꾸 이렇게 발음이 되고 에 이를 만나면은 세 씨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 손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까 고 꾸 세 씨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짱 간단하죠 그렇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까 고 꾸 세 씨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단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주부님들 까사 그렇죠 브랜드 이름에서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읽어요 까사 까사라고 읽고 제가 지금 한 얘기 뭐였냐면은 요거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 브랜드 이름 있잖아요 홈 인테리어 브랜드 파는 거 까사미아라고 하는 브랜드 있어요 이거 까사미아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집이라는 거니까 엄청 기본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그 옆에 보니까는 우리 바르셀로나 그렇죠 자 여러분 읽어보죠 시작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되는 거죠 이거는 쌍시옷 발음이 나니까요 그렇죠 자 또 이거는 짱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세요 이거 뭐라고 발음하나요 그라시아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해보죠 그라시아스 뜻은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건 거죠 자 발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은 채였어요 채 이름은 채라고 하고 치읓의 소리 가졌겠죠 이제는 뭐 차치치초추 이렇게 안 읽어봐도 되겠죠 짱 쉬우니까 그냥 앞으로 나아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고마워 그라시아스 이렇게 인사했는데 많이 고마우면 이렇게 인사 읽어보죠 muchas 그라시아스 muchas 그라시아스 이게 많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자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차오 차오 이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바이바이 맞아요 잘가 바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귀한 척 하고 싶으면 두 번 해도 돼요 차오차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자 차오차오 차오차오 바이바이 이런 거예요 두 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어요 치코 이렇게 읽죠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치코 자 여러분 치코는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 한 반 정도가 치코인 것 같아요 치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기 있는 저 치코는요 여러분 영어에 가이 정도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가이 정도에 해당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어 중에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어요 치과 다시 읽어보죠 시작 치과 치과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 맞아요 혹시 고딩 때 유럽어 한 적 있어요 유럽 안 했어요 지금 점점 공부하시면서 고딩 때 유럽어를 하셨던 분들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스페인어 남녀 구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 치코 치과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여러분 치코는 남자고요 가이 정도에 해당하는 남자고 그러니까 청년 정도 되는 거고 치과는 아가씨예요 아가씨 보고 치과 레이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단어는 되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 끝소리만 다르잖아요 오 아 이것만 구분이 되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스페인어는 오늘도 반복적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오를 아로 바꿔주기만 하면 그거가 이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D는 대라고 했고요 제 이름은 알아서 외우시고 디그 스토리가 나요 그쵸 자 이거 많이 본 단어 자 읽어보죠 니오스 니오스 무슨 뜻일까요 아 냉장고 냉장고 맞아요 안 속네 자 맞아요 그렇게 정색하고 얘기하면 장난친 건데 자 맞아요 디오스는 냉장고가 아니고 신이에요 대문자로 쓴 거에 힌트가 있죠 대문자로 쓴 거에 그래서 언제나 첫 글자는 대문자가 되는 거예요 신 오마이갓 할 때 그 갓이 되는 거예요 스페인어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오마이갓 그러면 오는 그냥 감탄사니까 아무렇게나 써줘도 되는데 니오스 미오 자 그리고 감탄 문이니까 느낌표가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스페인어는 감탄 문 할 때 느낌표 필요할 때 이렇게 앞에도 찍어줘야 돼요 뒤집어서 반대로 보이시나요 자 뒤집어가지고 반대로도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안 보여요 이걸 땡겨야 되나 자 그래서 이거 말고 물음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물음표일 때도 뒤에다 찍고 앞에다도 뒤집어서 찍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도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고요 자 니오스 미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니오스 미오 니오스 미오 지금 약간 감정이 안 실리죠 이거 분명히 감탄 문인데 감탄한 것 같지 않고 약간 그런데 이거는 진짜 놀랐을 때 오마이갓 이럴 때 진짜 쓰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오우 니오스 이렇게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 눈치챌 거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까사미야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의 집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마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마이잖아요 얘도 마이 얘도 마이 마이마이 마이마이 알아요 워크맨 시대 아니에요 두 개 다 썼어요 그쵸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네들이 있었거든요 삼성 거 마이마이 그쵸 어쨌든 이거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자 이것도 나의고 이것도 나의예요 이거 두 개 다 마이마이잖아요 근데 한 개는 미아라고 하고 그쵸 한 개는 미오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말하는 사람은 아니고 뭔가 그 성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십실반으로 정답을 만들고 있네요 자 아직 보기 좋은 광경이에요 자 여러분 맞아요 이거가 스페인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혹시나 여기 다 물어보진 않았어도 고딩 때 도거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프로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모든 유럽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자 제가 태어난 거예요 어렸을 때 이름이 뭐였죠 어 성훈씨 성훈씨랑 클라라가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둘 다 아기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기 베베 그쵸 베베라고 하겠죠 아기는 조금 아까 보니까 베베였으니까 그런데 성훈이가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성훈이한테는 치꾸라고 하고 그쵸 저한테는 치과라고 해요 이상한 거 없죠 성훈이 남자고 너는 여자니까 성훈이 치구고 너는 치과지 지금 말하는데 이상한 거 없잖아요 왜냐 사람이 가지는 자연적인 성이니까 전혀 토를 달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스페인어는요 어 뭐 종이 있잖아요 종이 종이 남자예요 종이 남자고 이거 머리카락 있잖아요 이거 남자예요 응 이렇게 많으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커피 남자예요 커피 남자고 책상 있잖아요 책상은 여자예요 박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예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모든 사물이 다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그게 꼭 뭐 남자가 쓰는 물건은 남자고 여자가 쓰는 물건은 여자고 이런 개연성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심지어 부라 있죠 부라 남자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남자 여자는 남자 누가 쓰던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거 제일 난관인데 그냥 모든 단어가 이거는 남성 이거는 여성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단어의 성을 알아야지 수식을 할 때 미오라고 수식을 할지 미아라고 수식을 할지 혹은 다른 단어들도 많이 나오겠죠 어떻게 수식을 할지 결정이 되는 건 거예요 스페인어 할 때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성을 같이 외워주는 거 오늘은 어디까지만 기억해 주면 되냐 스페인어는 글쎄 사물이 성이 있대 부라가 남자래 이렇게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이없다 이렇게 자 여러분 그리고 저 단어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디오스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것도 많이 들어본 표현일 거예요 자 읽어보죠 아디오스 아디오스 이 아디오스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것도 들어봤죠? 그쵸? 차오랑 똑같은 거예요 차오랑 똑같은 건데 스페인에서는 똑같아요 스페인 애들은 잘 가 이럴 때 아디오스 이거 쓰는 빈도가 더 높아요 그런데 중남미에서는 차오 아디오스의 뜻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지금 아디오스 혹시 옛날에 양파 노래 알아요?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노래가 있어요 슬픈 노래 남친이랑 이별하는 그런 노래 있거든요 그거 되게 애절한 거예요 사랑했지만 보내주겠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아디오스는 굉장히 애절한 안녕이에요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불어에서는 아디오라고 하는데 왜 우리 매 연말마다 아디오 2013 아디오 2013 이런 말 나오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뭔가 이제 다시 안 볼 것처럼 영원한 안녕을 얘기할 때 아디오스 하는 거예요 남미에서는 그래서 차오라는 말을 쓰고요 아디오스는 진짜 뭔가를 이별할 때만 쓰게 되는 건데 꼭 우리가 남미 스페인어 배우는 건 아니니까 사실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입에 착착 감기는 거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집에 갈 때 저한테 아디오스 쓸 사람 있어요? 차오 해야겠죠? 그쵸? 차오 자 그리고 그 옆에를 하나 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페인의 수죠 여러분 스페인 수도 바르셀로나 아니에요? 자 어디예요? 마드릿 그쵸? 여태까지는 우리가 스페인의 수도를 마드리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 발음 연락 구린 거예요 자 읽어보죠 마드릿 마드릿 그 까먹을지 모르니까 하나 써놓으세요 받침 소리가 돼요 자 이 알파벳 또 대는요 이게 끝소리를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거가 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드리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읽어요? 마드릿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F인데요 F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뭐예요? F 그쵸? F고 얘는 유일하게 영어랑 같은 소리가 나요 영어랑 전체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된 소리가 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F처럼 발음해줘요 예를 들어서 커피보고는 카페 자 읽어보죠 카페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읽어보자 Fruita Fruita 무슨 뜻일까요? 과일이겠죠 그렇죠? 과일? 너무 춥고 난리 났어요 오늘 자 읽어보자 Fútbol Fútbol 이렇게 발음해주시면 돼요 영어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펙까지밖에 안 했는데 금 늙은 거 알아요? 다들 약간 안색이 오랜만에 머리를 쓰니까 약간 힘드신 것 같아요 쫙 스트레칭 되어 있던 그 뇌를 다시 쭈글쭈글하게 만들려니까 좀 힘드시겠지만은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알파벳도인데요 자 얘는 이름이 약간 좀 웃겼어요 그쵸? 자 여러분 아직 썸타는 사람 없잖아요 잘 보일 사람 없으니까 최대한 약간 경박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 해 해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해 더하기 가래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가래를 한껏 양념을 쳐줘야 돼요 그냥 해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자 여러분 읽어보죠 해 해 여기서부터 막 나는 소리예요 지금 소리 걸쭉한 분 많이 있는데 담배 여기 흡연자가 굉장히 많으신 듯 한데요 자 이름은 그렇게 되고 어떤 부분 만나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아까 쇠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쇠랑 똑같아가지고 아 오 우 에 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기역과 희의 소리를 만나는데요 제 손을 따라서 제가 먼저 읽고 따라 읽어보실게요 가 고 구 해 해 희 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랫부분만 다시 읽어보죠 해 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메시의 고향 어디예요 아르헨티나 그쵸? 아르헨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영어식인 거고 우리 스페인어로는 아르헨티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단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희 간 때 그쵸? 자 여러분 따라 읽어보죠 희간 때 희간 때 저 수업에 여행 가시는 분들 선생님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어떤 기관제 교사 한 분이 오셨어요 이걸 기관제라고 읽더라고요 막 가슴 속에 서름이 막 올라왔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거 기관제라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자 기관대라고 읽어줘야겠고 뜻은 뭘까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 맞아요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모두가 쉽게 느끼진 않을 것 같은데 오 정말 스페인어 신동이시네요 이거 맞추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자 여러분 맞아요 자이언트예요 거대한 약간 형형사자 의미도 가지고 있고 진짜 거인 이것도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 읽어보죠 이거 짱 중요한 단어인데요 아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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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물 그쵸? 물을 아구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쟤는 이름이 특이한 만큼 여러분 이름이 특이한 만큼 발음도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아에이오우 라고 하는 거 말고 그렇게 다섯 개 모음 말고요 이중 모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모양 있죠? 이렇게 우에 우이 이런 모음이랑 같이 쓰기도 해요 지금 눈에 보시는 모양으로 그런데 우리 원래 배운대로 하면 이거는 구의 구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안 읽기로 약속했어요 자 읽어보죠 개기 개기 자 이 사람 보면 알 수 있죠 체구에바라 체구에바라 아니죠? 누구예요? 체개바라잖아요 여기 발음 때문에 체개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 체개바라 어느 나라 사람? 쿠바 사람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그쵸? 아르헨티나 자 또 이렇게 생긴 단어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읽어주려는 걸까요? 기따라 자 따라 읽어보죠 기따라 기따라 이렇게 읽어줘요 뜻은 볼까요? 기타가 되겠죠 기타 자 그런데 한 개 더 있어요 가끔 이거는 정말 드문 케이스고 단어 별로 없는데요 알파벳도 우 위에다 점 두 개 찍을 때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점을 두 개 찍었다는 거예요 웃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약간 점 두 개 찍으면 원래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원래대로 고의 구의 이렇게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의 구의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마땅한 단어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이거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알 거예요 아구에로라고 하는 선수 있어요 아구에로라고 하는 선수 있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어떻게 읽어요? 빙 구이노 자 읽어보죠 빙구이노 빙구이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펭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H 아니고 이름은 뭐였어요? 읽어보죠 아채 아채였고 소리는 무금이에요 소리 없어요? 그래서 홀라 이렇게 인사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올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보죠 올라 이거는 여러분 안녕도 되고 안녕하세요도 돼요 두 개 다 돼요 약간 개구지게 생겼잖아요 그치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냥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올라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 정겹게 인사하시면 되겠고 자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엘라도 엘라도 자 엘라도는 이태리 말로는 젤라똘예요 아이스크림이 되겠죠 아이스크림은 젤라똘 라고 하는 거고요 엘라도 라고 하는 거고요 남미 사람들은 엘라도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남미가 다 더운 거 아닌 거 아시죠? 다 이렇게 나뭇잎 치마 입고 막 여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 가릴 때만 가리고 그러지 않아요 남미 엄청 추울 땐 춥고요 더울 땐 덥고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더울 때 굉장히 많이 먹어요 엘라도를 근데 우리는 왜 배달음식 그러면은 짱깨나 피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얘네는 배달음식 그러면 엘라도 아이스크림 아 우리 밥을 배불리 먹었으니까 엘라도를 좀 시켜볼까요? 1kg 시키고 막 이래요 1kg로 팔거든요 근데 웬만한 아이스크림 가게 가도 메스킨라벤스보다 더 많아요 정말로 종류별로 나중에 가게 되시면 꼭 먹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내려와서는 죄인은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 자 읽어보죠 호따 자 여러분 이것도 아까 그 소리 똑같아요 호 이런 소리예요 자 다시 해보죠 호따 자 저 아이는 제가 히읗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이거예요 이 히읗의 음가에다가 똑같은 거 가래 양념을 막 쳐줘야 돼요 약간 더러운 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아에이오우 다섯 개의 모음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하 해 히 호 호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죠 여기서부터 해보죠 시작 하 해 히 호 호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하 해 히 호 호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쑥스럽고 좀 그렇잖아요 목도 아픈 것 같고 근데 제가 저렇게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하하 호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고요 평소에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여기를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평소에 연습이 필요해하니까는 히읗 소리 들어갈 때 평소에 연습 많이 해보세요 해다 이렇게 해 떴다 이렇게 평소에도 하하하 이렇게 웃고 얘네는 실제로 문자 보낼 때 이렇게 보내요 아주 즐겁게 웃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엄청 힘들게 웃고 있는 거죠 하하하 해 해 히히 이렇게 보내요 문자를 이럴 때마다 참 안쓰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특이한 발음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첫 번째 단어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읽어요? 호 자 읽어보죠 호 호 호 호 호 호는 주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스 자 주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요 저거 스페인이랑 중남미랑 단어 되게 달라요 중남미에서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거 수모라고 하는 단어 이거 수모라고 발음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죠 수모 이따가 얘가 나올 거지만 얘는 쌍시옷 발음이거든요 얘는 쌍시옷을 발음을 해주는데 스페인에서는 쟤를 수모라고 발음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스페인 여행 가신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중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다른 경우에는 자 그리고 우리 후고 옆에 있는 거 저 단어도 한번 읽어보죠 저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 읽어보죠 이호 이호 뜻은 아들이거든요 딸은 뭘까요? 이하 그렇죠 이하가 되겠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오를 아로 바꾸면 여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저거는 이호 이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당히 잘 읽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이조 이렇게 읽어요 희조 이렇게 그렇게 읽어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K인데요 K는 이름은 까예요 발로 까 이거 그 소리랑 똑같아요 그냥 까고요 자 그리고 쌍 기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키위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 거예요? 끼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도 위스키는 먹어요 근데 위스키라고 안 하겠죠 뭐라 그래요? 위스키 이렇게 되겠죠 위스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쓰면 진짜 킬로예요 킬로 1킬로 2킬로 할 때 그 단위 있죠 그쵸 자 읽어보죠 킬로 킬로그라모 킬로그라모 이렇게 되면 이거는 킬로그라모 킬로그램이 되겠죠 킬로그라모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외래어 표기자라는 말 써놨잖아요 이 알파벳 까는요 그 원래 스페인어 단어예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다 스페인어 아니고 영어죠 그쵸 키위라든지 위스키라든지 영어 단어에서만 볼 수 있어요 얘네도 코알라 동물 있거든요 코알라라고 써서 뭐라고 읽을까요 코알라 이렇게 읽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것처럼 외래어 표기자라고 취급되는 거가 한 개 더 있는데 스페인어에서 그거가 이거예요 우베돌레 우베돌레 W도 잘 안 쓰게 돼요 왜 우리 한글에서도 그런 단어 있잖아요 그 뭔가 영어 단어 옮길 때만 쓰게 되는 웨이터 할 때 그 왜 이런 단어라든지 그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래어에서만 볼 수 있는 단어가 되겠고요 자 얘는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넘어와서 자 엘레라고 하고요 리을 소리 나요 별거 없죠 그쵸 리을 소리 나서 첫 번째 단어 이것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저거 어떻게 읽나요 리브로 자 읽어보죠 리브로 리브로 어디서 보셨어요? 북슬리브로에서 봤죠 그쵸 북슬리브로 그 엄청 웃긴 거예요 여기가 웃긴 거예요 이름 북슬리브로는요 책들 책 이거예요 리브로가 책이에요 책 북슬리브로 그러면 책이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다 하나 더 써놓고 있어요 제 보니까는 받침소리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라 이렇게 인사 안 하죠 올라 올라 라고 인사하잖아요 이거 보리비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보리비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받침소리가 될 수 있어요 받침소리를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런 소리가 나고요 자 이제 독특한 거 하나 나왔는데 쟤는 좀 따로 챙겨줄 필요가 있어요 쟤 그렇잖아요 저 영어에는 없는 소리죠 여러분 L 한 개짜리 아니고 L이 두 개짜리예요 이렇게 원래는 L이 한 개가 있었는데 짝대기가 한씩 더 거진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짝대기를 거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이응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 예 이 요 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야 예 이 요 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 꽤 친근해요 초딩들이 자꾸 축구게임 하다가 얘 보고 빌라라 그래요 빌라 아니죠 누구예요 비야 그렇죠 여러분 읽어보죠 나비비야 나비비야 그 다비드 이것도 틀린 발음이에요 왜냐 이 받침 수리로 읽어줘야겠죠 그래서 나비비야 이렇게 읽어줘야 합니다 나비비야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동물 혹시 아세요 알파카 친구같이 생기는 있잖아요 그쵸 라마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영어식 발음이고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야마 그쵸 야마가 돼야겠죠 야마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마추픽추 혹시 갔다 오신 분 마추픽추 갔다 오신 분 없으세요 아직 그 마추픽추 가면 얘가 많이 있어요 엄청 귀엽게 생기는데 침 뱉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발길질하고 침 뱉고 막 이러거든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우리 여기 있는 단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어떻게 읽어요 야베 다시 읽어보죠 야베 야베 자 이거는 오케이 자 읽어보죠 까이에 까이에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유명한 도시 있죠 그쵸 스페인의 세비야라고 하는 도시도 비야 쓸 때처럼 이렇게 쓰죠 그쵸 세비야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세비야 그래서 얘도 세빌라가 아니고 세비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페인어 쓰는 나라 아까 엄청 많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요 그 나라에 따라서 발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응 소리를 내기로 약속을 하는데 저거 발음은 나라에 따라서 이응이 되기도 하지만 시읏 소리가 나기도 하고 지읏 소리가 나기도 해요 우리도 사투리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응으로 먼저 하자고 약속하는 거는 이응으로 발음하는 나라가 제일 많아요 스페인도 일단은 이응 소리를 내고요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나라들이 그렇게 발음을 해주고 시읏 소리 그러니까 샤시 쇼시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샤베 가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건데 그런 경우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런 데서 그렇게 발음을 해주고 지읏 소리 내는 데는 대표적으로 콜롬비아 이런 데서 콜롬비아 그 축구선수 갑자기 생각나네요 큰일 났는데 걔 그래서 지읏 소리가 내서 예를 들자면 자베 까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자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뜻을 안 알려드린 것 같은데 자 야베는 열쇠고요 열쇠 키 열쇠고 까이에는 길 길보고 까이에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다가 저 Y 소리가 나왔죠 그쵸 Y 혹시 Y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한 장만 넘어가면 나올 텐데 자 이그리에가 이그리에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저 Y가요 얘랑 소리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하늠이 같이 보자 하는 김에 같이 보자 이건데요 자 야 예 이 요 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첫 번째 단어 읽어보면 어떻게 읽어질까요 자 읽어보죠 요구르 요구르 요구르가 되겠죠 무슨 뜻? 요거트 요구르트가 되겠고 단독적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이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이 이거는 그리고예요 and 나열할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까에 이 요구르 이러면은 길과 요구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개의 발음이 똑같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데 완전히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응 소리도 나고 시의 소리도 나고 지우 소리 날 수 있다는 것도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쉬어도 되나요? 우리 잠시 쉬었다 해도 될까요? 네 네